국가지 정보물인 제주향교 대성전이 있는 제주시 용담동 일대는 문화재 출동 가능성이 매우 높은 곳입니다. 하지만 이곳과 5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문화재 조사도 하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홍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터파기와 표면 정비 작업으로 흙밭이 된 공사 현장. 사업자는 이곳에 렌터카 사무실과 차고지를 조성하겠다며 지난 4월 제주시의 건축허가를 신고했습니다. 해당 부지는 보물 제1902호인 제주향교 대성전으로부터 반경 500미터 이내인 문화재 보존 영향 검토 대상 구역. 게다가 용담동 유물 산포지에도 해당돼 건물을 지으려면 사전에 문화재 조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제주시는 단 한 차례 조사도 없이 지난달 26일 건축을 허가했습니다. 문제가 불거지자 제주시는 건축허가 과정에서 전문가 입회 조사가 필요하다는 협의가 있었지만 미처 확인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제주시는 지난 13일에야 사업자에게 공사 중단을 명령하고 문화재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뒤늦게 문화재 입회 조사가 실시된 이곳 현장에서는 철기 시대 것으로 추정되는 유구와 주거지 등이 확인됐습니다. 유구가 나오고 있고 시설물, 옛날 시설물이 나오는 데도 있고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지금 확인을 했고요. 그 부분은 이제 따로 또 이제 보고서에 표시해가지고 나중에 발굴 조사할 수 있게 그런 기초자료를 이제 제공을 할 거예요. 문화재 조사를 빼먹은 제주시의 어이없는 건축 행정에 비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 MBC 뉴스 홍수현입니다.